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今後 久しぶりにきんぴらごぼうを作ります。 인지인,こんにゃく、豚, 바라바라, 멸치, 조열, 고기맛이랑, 고기맛이에요. 골고루 고추장 물 양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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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end 고춧가루 기름 마늘 소금 아 으 once 소스는 어떻게 해야지? 냅이 옷을 입어 응 전통적인 옷이야 응 지금 어떻게 해야지? 응? 내일은 갈게요 갈게요? 응 일찍 많이 다녀와서 最高どなた様もお疲れ様でした明日も頑張ります まだ動画は続きます 赤ちゃんは新しいの買えません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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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赤ちゃんは新しいの買えません 赤ちゃんは新しいの買えませ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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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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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iness. 안녕. 什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